각 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의 말 여러분. 6월 29일 멋진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6.29 선언이 있었던 날이죠.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시민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던 중요한 그런 혁명적 시민혁명이 있었던 날이 6월 29일입니다. 한국의 버라이어티하고 다이나믹한 것은 바로 이런 시민들의 힘이 모아져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한국의 저력이고 디지털 시대에 한국이 강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아침입니다. 오늘 증시각도기 TV 오늘 시작하는 순서에서는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강한가를 살펴보고 S&P500 그리고 나스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 사상 최고치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지개벽한 증시각도기 TV 6월 29일 화요일 아침 순서 미국 마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증시각도기 TV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연합인포맥스에서도 같이 성원을 해주셔서 너무나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에 시에.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연합인포맥스와 저희 증시각도기 TV가 서로 일종의 자매 채널로 연합하고 콜라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연합인포맥스 나갈 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애널리스트를 불러달라. 한국에서 뛰어난 애널리스트를 불러주시면 거기에서 궁금한 것을 시청자 대신해서 내가 물어보겠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거기 밑에 한 단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은 함의가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그리고 일종의 펀드 매니저가 같이 대담하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단순히 그냥 스트리머가 아니고 자산운용가가 제 본업이잖아요.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 그리고 상당한 규모가 되는 자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애널리스트하고 대담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고객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펀드 매니저의 고민이 담겨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화를 보신다면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제가 나가야 되는데 이벤트 합니다. 책 30권 뿌리자고 어제 제가 제안을 했더니 책 30권 준비하겠다라고 연합인품엑스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벤트도 시작하니까요. 저희 독인마을분들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많은 이벤트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복권보다 월등히 높은 확률이에요. 이런 복권 투자는 이런 데서 하는 거지 복권을 긁는 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도 안 들고 리턴도 큰 그런 이벤트에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반면에 유가 하락과 에너지 관련 주 하락으로 인해서 다운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일어났고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발군의 힘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기엄을 통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정세 불안정이 좀 나타남으로 인해서 미국 채권 시장도 강세를 나타냈죠. 그러니까 전통주들이 포진된 다우만 약세이고 위험 회피하는 채권 시장도 강세고 위험을 테이킹하는 주식 시장도 강세인 기묘한 시장이 펼쳐졌다라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단기물, 장기물 모두 강세를 시현한 것이 아주 특징적인 흐름이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시장은 고용을 기다리고 있다. 고용이 어떻게 발표될까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업이 발군의 뉴스를 내면서 굉장히 큰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먼저 시장 오른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봉인이 해제됐잖아요. 어떤 봉인? 연준이. 제가 계속 봉인해제라는 표현을 드렸던 건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참여자들로서 시장의 플레이어로서 봤을 때 연준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는 실상 속뜻은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 금리 안 올려요. 걱정하지 마, 테이퍼링 멀었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월은 시장이 열린 거예요. 최소한 3개월, 4개월은 편하게 운용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거죠. 거기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봉인이 해제됐다는 표현을 했고 그래서 랠리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랠리를 하긴 해. 그런데 미국 시장은 오히려 이해하기도 쉽고 맞추기도 쉬운... 저는 시장을 맞추려고는 하진 않습니다만 어떻게 우연히 맞았습니다만 한국 시장은 어려워. 한국 시장은 더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 시장은 그런데 오늘은 반도체 주식이 올랐으니까 그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술주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위험자산 랠리였는데 도대체 왜 채권시장, 안전자산인 채권시장은 랠리를 왜 뽑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금리물의 흐름, 차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와 시리아 민병대를 공습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가가 강세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채권시장이 지정확실한 리스크가 올라갔구나 해서 강세였는데요. 10년을 먼저 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개벽했죠. 네, 증시각도의 TV 천지개벽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1.7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 밑단으로는 더 내려있어, 바닥에 있다가 쫙 금리를 올린 거죠. 왼쪽에서부터. 왜냐? 이제 테이퍼링 할 것 같아. 그리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그냥 내비두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금리 본격적으로 오르겠구나 하던 심리가 저 왼쪽 위에 올라가는 자리에서 있었던 채권시장의 심리와 실질적으로 채권시장 저 때 패닉으로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면서 1.7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사태 파악을 하고 나니 그렇게 급하게 금리 올릴 것 같지도 않고 당장 금리 올릴 것 같지도 않고 올해도 금리 올릴지 잘 모르겠고 하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래, 금리를 올리더라도 미국 성장률이 얼마나 올라가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슬금슬금슬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른쪽 끝에 보면 지금 1.5가 깨져서 1.482%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5 이하까지는 채권시장이 너무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한 게 아닌가 최소한 1.6에서 1.7 사이 그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미국 10년 성장률이 잘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저런 모습을 궤적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몽땅 한 덩어리로 채권시장을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2년물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2년물 시장 흐름 보죠. 진짜 천지개발 하지 않았습니까? 나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합니다. 저희 보세요. 계속 바닥을 긁었죠. 왜냐하면 콜이 안 움직이니까 정책금리가 안 움직이니까 그냥 바닥에 붙어 있다가 실제적으로 테이퍼는 이제 오는구나 하니까 어디서 긴장했어요. 단기물인 2년 금리는 빵 하고 금리가 튀었죠. 급하게 금리가 튀었던 것이 지금 조금 쉬고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채권 단기가 랠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급등한 거 보면 금리 급등. 즉 저기 금리가 위로 올라갔다는 건 채권이 거꾸로 차트를 뒤집어 보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나서 이제 잠깐 숨고르기로 돌아가서 약간의 위험해피 성향이 나오니까 바로 그걸 캐치해가지고 강세를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3개월물을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인 상황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3개월물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저 별로 안 오른 것 같죠. 3개월물 저거는요. 근데 저게 보시면 왼쪽 밑에는 0.01대예요. 0.01대. 근데 오른쪽 저 위에는 얼마냐면 0.05%대예요. 그러니까 차트는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이 보이지만 금리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3개월을 투자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수라 화장이라고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가격이 아주 폭락했다는 거. 그걸 드러냅니다. 그 상황에서 약간 금리가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왔는데 0.050이에요. 지금 0.050. 저 밑에는 얼마다? 0.01대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단기 쪽에서는 금리 상승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을 볼 때는 이제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보시되 장기는 슬금슬금 올라갈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는 그때그때의 상황들을 아주 극명하게 반영을 할 것인데 지금은 일단 상당폭 테이퍼링 일부를 반영을 한 것이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좀 더 가시화되면 저게 위로 바바바바박 더 솟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천지개벽했던 증시각두기TV의 차트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역시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주말 고용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5월에는 56만 명가량 고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두 달 전에 예상했던 100만에서는 훌쩍 밑으로 내려와 있다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훌쩍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어느 정도냐인데 이번 달에는 6월에는 68만 명대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얼마나 될 것이냐인데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임금 인상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임금 인상폭이 지금 3%대 종반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대였던 임금 인상률이 3%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고용까지 빵 하고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게 되죠. 어제 연합인포맥스의 배소연 투파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아마존이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균 시급이 10달러 초반대에서부터 12, 13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게 막 15 그 이상으로 빵빵 오르죠. 5달러씩 올라갔던 데도 시간당 임금이 그런 데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임금 인상폭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 미국에 계신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달아준 것처럼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고용이 증가할 때 과연 시장의 생각은 어떨까? 연준의 생각은 어떨까? 연준의 매파들의 생각은 어떨까? 비둘기파들의 생각은 어떨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셨는데 매파은 그렇게 되면 더 세게 발언을 할 겁니다. 세게 발언을 한 만큼 시장의 영향력은 미치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파월 의장이 쉽사리 자기의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고용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고용에 달성되지 않았다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파월 의장의 심중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도대체 원하는 고용률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역시나 팬데믹 이전이다라는 걸 생각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실업률이 3%대 정도 수준이다. 지금 한 5%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간이 상당히 남았다라는 거 생각해보실 수 있겠고 이것들이 채권 장기물 플레이어들이 기대를 언덕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용이 그만큼 많이 중요해진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식들이 엄청나게 강세되면서 기술적 강세를 이끌었는데요. 지금 주요한 장비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특별히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2020년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도 2배 이상 오르는 강세를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자 봐요. 어디다 투자하는 거야? 지금 TSMC면 어디야? TSMC면 공장 제조라인이잖아요. 우리가 파운드리라는 거 너무 어렵게 파운드리? 파운드리라는 게 있어? 나 파운드리라는 단어 알았다? 파운드리 대단한 거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파운드리라고 말하는 단어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파운드리 뭐야? 공장 라인은 증설하겠다는 거예요.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거고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장비를 싣는 거예요. 긴 이런 라인에 장비를 싣는 거예요. 이 이송장치 다 자동으로 가잖아. 사람 몇 명 없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결국 장비가 중요한데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장비 업체죠. 도쿄 일렉트로는 일반의 대표적인 장비 회사들이고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뭐야? 공장이 깔린다는 거고 그건 앞단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런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설비 증설을 100억 달러 선으로 막 하잖아요. 10조대를 그냥 쏟아붓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거.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을 쏟아붓잖아요. 시가총액이 10조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몇인데요? 그런데 그런 돈을 쏟아으면 결국 장비사들한테 돈이 가죠. 그러면 장비가 깔린다면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는 생산이 되겠죠. 생산을 내면 뭐가 필요해? 재료가 필요해. 재료 업체들이 이미 좋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재료, 소모품, 소재 이런 쪽은 앞으로 주목해야 된다. 장비주들이 좋았던 만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기업 뉴스로는 페이스북이 4%대에 급등했는데요. 미국 법원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반독점 소송을 기약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상원에서는 계속 독점으로 걸려고 하는데 독점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독점 사건과 관련했던 회사가 어디죠?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회사가 되겠죠. 이 회사들이 반독점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뉴스고 역시나 4%대 급등. 엔비디아는 5%대 급등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암 인수하는 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수를 하려면 각국이 OK를 해줘야 돼. 특별히 고객사도 OK를 해줘야 되는데 브로드컴, 마벨, 미디어텍으로부터 공개 지지를 받았다라는 뉴스로 무려 5%의 초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링더스다이 CATL이 테슬라 중국 공장과의 공급 계약을 2025년 말까지 연장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한국 업체들한테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한국 업체들은 지금 미국에서의 증설과 미국에서의 전기차 생산 캡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별히 지금 한국 업체들은 폭스바겐을 비롯한 테슬라를 제외한 제3의 업체들이 제2, 제3의 업체들이 얼마나 전기차를 많이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도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대수가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2차 전지 제조업체들의 흥망이 결정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장사는 지금 조금 CATL이 넘어치고 나오죠. 그렇습니다. 지표는 델러스위원회의 6월 제조업 기업활동지수가 전월 34.9에서 31.1로 나왔습니다. 반면 떨어졌죠. 그런데 6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기업활동지수가 아닌 생산지수는 29.4로 전월 15.7에 비해 땀을 났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공장활동이 6월에 더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델러스위원회에서는 제조업 상황의 핵심 척도인 제조업 생산지수가 전월보다 14포인트나 상승한 29.4로 강력한 생산 증가를 나타냈다. 지금 미국의 제조업은 한국의 수출입동향에서 보듯이 우리 내일 모레 7월 1일이면 한국의 수출입동향을 보죠. 지역적으로 보면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가장 늘어나고 그래서 자동차, 화학, 반도체 이런 쪽이 굉장히 좋죠. 이것들이 6월에도 지켜지는지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국은 사실 내수규모보다는 수출규모가 원체 큰 회사고 큰 나라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포진된 시가총액 상의도 수출주들이 주력이에요. 내수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카카오나 네이버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향후 주가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체 주가에. 그리고 또 이익규모를 결정합니다. 얘네가. 얘네가 이익규모를 결정하는 거예요. 카카오 네이버는 돈을 많이 버리지만 얘네가 이익규모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수출업체들이 이익규모를 결정하는데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EPS가 EPS 총합이 160조가 나오는데 그것이 유지되거나 조금 더 커질 것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유지되는 한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본질은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7월 1일 날 잘 보셔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이렇게 제조업이 잘 돌아간다는 건 한국 제품 같은 걸 쓰거나 한국 중간재를 일부 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뉴스고 미국이 잘 돌아가야 한국도 잘 돌아간다는 건 물론 중간재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지개벽한 6월 29일 증시혁득TV의 미국 마감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